민철이는 2를 하기로 했네요. 짝수였네요. 그래서 이 친구는 어떤 소리 내던거야? 페이여 페이여 옳지 그래서 A가 무슨 소리 냈죠? A가 A소리내는 이유는? 끝에 소리 안나는 E가 심심해서 소리가 안나니까 건너 건너집에 니 이름 뭔지 모르겠지 P는 F A는 A L은 L 화피니까 페이여 C 얘는 뭐가 될까요? 리치 쉐이크 여기 SH가 뭐가 되죠? C가 되죠 그 다음에 A가 또 내 이름 불러달래 K는 합치니까 쉐이크 그렇습니까? 그 다음에는 메이크 메이크 빵을 굽다 뭐 이런 뜻이야 메이크 그 다음에는 메이크 메이크 그렇죠 클틀리버렸다 그렇지 메이크 만들다 이런 뜻이야 메이크 메이크 그 다음 베이스 그렇지 베이스 이거는 뭐 기지 이런 뜻이야 무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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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나쁜 놈들이 살고 있는 베이스 베이스 오케이 그 다음에 메이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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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클라이버렸어 페이크 속임수란 뜻이야 페이크 페이크 야 페이크 쓰지마 이러잖아 이렇게 그렇죠 들어갔죠 나쁜 자식 페이크를 쓰다니 페이크 페이크 그럼 얘는 세이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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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게임 세이브 안 했어 아 큰일 난데 뭐 들어갔죠 세이브 저장하다 이랬듯이야 세이브 세이브 게임 게임 민철이가 맨날 하다가 엄마한테 혼나는 거 뭐 요즘 안 혼나지 게임 게임 그 다음 케이스 케이스 통이라 뜻이지 펜슬 케이스 이렇게 된 필통이다 이거야 케이스 케이스 그럼 얘는 헤이트 미워하다 이런 뜻이야 헤이트 형 헤이트하면 안 돼 그렇습니까 그 다음 메이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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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 코리아 하면 뭐야 메이드 인 코리아 한국에서 만들어진 이런 뜻이야 메이드 인 차이나 하면 중국에서 만들어진 메이드 하면 만들어진 메이드 하면 만들어진 메이드 오케이 잘했습니다 오늘 시험 쉬웠죠 잘했나요 잘 친 거 같으죠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